자 두번째 시간입니다.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상 자 이번에는 뭐다? 유상인데 취득가격의 범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상 취득하죠? 돈이 나간거에요.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직접비용. 직접 나간 돈.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을 세법에서는 간접비용. 그래서 두 녀석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40페이지 취득가격의 범위. 1번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그어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합계액을 우리는 취득가격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항상 다만이 나오면 이런 질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죠? 5억짜리를 4억에 취득했어요.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그럼 내 돈은 얼마나 가는 거다? 4억. 1억은 할인받은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내 돈이 나가는 거에요. 유사항. 할인된 금액이다. 할인액은 내 돈이 안 나갔으므로 제외합니다. 일시급. 5억짜리를 4억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은 4억.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제외. 자, 그 다음 2번. 별 딱 붙이고요. 취득 간접비용의 범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포함만 다 제외한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왜 취득가액에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왜 취득가액에 제외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그럼 포함되는 것은 9번까지 있고 제외되는 것은 4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포함한다. 자, 제외를 먼저 합니다. 1번.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을 유한 게 아니죠?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광고선전비 제외. 그 다음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죠. 이거는 취득 후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스 이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3번은 뭐다? 이주비라든가 지상물보상금은 취득과 관련이 없다. 왜?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거는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므로. 즉,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뭐다? 환급받죠? 환급받잖아. 그럼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간 거잖아. 제외. 그리고 5번 하나 만드세요. 5번이 뭐다? 할인액. 아까 일시급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제외. 취득과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인된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제외되는 것을 먼저 했네. 그 다음 포함되는 것.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래서 1번 건설할 때 자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100% 갖고 내 돈 갖고 짓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건설할 때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지요. 그래서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할 때 필요하다. 포함. 이자, 금융비용. 그 다음 2번, 3번은 묶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2번, 3번. 할부, 연부. 할부, 연부도 취득할 때 필요하죠? 한 번에 못 주니까. 그 다음 이자 연체료 이렇게 포함. 그 다음 3번은 중계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죠? 그래서 2번, 3번은 법인 취득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 취득은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제외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뭐다?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래서 박스에 표로 정리해놨어요. 중간에 할부이자 연체료 중계보수. 법인은 포함, 장부로 증명하므로. 그러나 개인은 제외, 중계보수도 똑같아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낮춰주겠다 이거지. 제외.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4번, 농지전용 부담금 등등등. 포인트가 뭐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등기 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첫 출발부터가 뭐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지.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용역비 등등등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 7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역시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나요? 국민주택채권. 왜 국민주택채권 필요해요? 그래야 등기 칠 수 있어요. 채권번호가 있어야.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팔아먹죠? 손해나는 매각차선. 손해난 만큼 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차선.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금융기관. 사채업자에게 팔았을 때도 해주긴 해주는데 동일한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매각차선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팔아서 손해난 거는 전액 포함해 주지만 금융기관 외 사채업자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한도로 한다는 것. 그리고 8번, 9번 똑같잖아요. 취득할 때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를 한다? 옵션. 붙박이 가고. 가전제품을 옵션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죠? 다 분양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정원을 설치했다. 이런 것도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정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거는 느낌이 뭐다? 취득에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일은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포함, 장부로 증명하니까. 그러나 개인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몰라. 제외. 2번, 3번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박스 보면 건설 자금. 그럼 건설할 때 자금은 필요하죠? 개인 법인 구분 안 한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돈이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제외. 그리고 오른쪽에 할부, 연부, 중계보수는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양거로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나 장금이 끝나면 61년에 취득세 내야 돼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최초 분양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이 5억이야. 근데 실제 4억에 샀어. 그럼 나중에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한다? 4억. 그래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5억짜리를 마이너스 P. 1억주. 마피가 1억이야. 그럼 4억이다. 그럼 취득가액은 4억이다 이거지. 다만 항상 이런 용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그러하지 않다.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을 안 쓰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전액과 비교해서 큰 거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했네. 자, 넘어가죠. 적용요건. 이것도 3번 출제됐네요. 꼭대기. 출발이 뭐다?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하면 큰일 나요. 법인이 아닌 자. 아닌 자가 뭐였어요? 건축하거나 대수선.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초과 넘게. 이거는 숫자 갖고 장난쳐요. 그래서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 다녀? 건대. 그러다 건국대학교는 공부할 때까지만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어요. 대구. 대파리하면 틀려요. 90% 넘게 입증하면. 그 애를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취득가액 중 90% 넘게 증명하라. 중요한 것은 90%에 90% 90%다. 그리고 5번.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은 뭐다? 증가한가액이다. 원칙은 증가한가액에 증가한가액.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좀 적어주세요. 우리가 건축 중에 신재축. 신재축은 증가한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증가한가액으로 간다. 건축. 우리가 건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 법상 건축. 5개. 5개.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원칙은 증가한가액이다. 단, 신재축은 증가한가액이 없어요.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좀 적어놓고요. 그 다음, 토지. 아주 중요하네. 토지는 개인은 뭐다? 증가한가액.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죠.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그래서 법인은 뭐다? 그 비용. 그래서 지목변경. 개인은 뭐다? 증가한가액. 그러나 법인이나 판결문은 증명할 때 법인은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증가한가액.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항상 법인은 장부로 증명, 입증해야죠. 그 비용, 소요된 비용.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개인은 증가한가액이다. 증가한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변경에서 증가됐잖아. 거래가액이 없어. 그럼 이 증가한가액은 뭐의 증가한가액을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법조문으로 구체화시켰죠?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가액, 뺀가액, 뺀가액. 이게 증가한가액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왔잖아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이 증가한가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목변경은 개인은 증가한가액, 법인은 입증했을 때 그 비용, 소요된 비용. 그러나 증가한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차액,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법조문으로 길게 나열시켰네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 이게 증가한가액이다. 그리고 6번,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것도 가끔 나와. 시가표준액, 정부결정가액이죠? 용어정리,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러나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지방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럼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세 가지. 토지는 개별경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자, 그 다음 건축물은 뭐다? 소독세법 건축 신축가격이다가 각종 지수를 곱해서 결론은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줄여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 용어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 7번은 면세처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50만 원 이하. 50만 원은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요건이 이하. 세액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면세점이 나와서? 취득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과세표준. 50만 원 이하. 가액. 가액을 신고하니까 취득세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50만 원. 가액. 그리고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으니까 꼼수분이죠? 계속 50, 50, 50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후 1년 이내라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 또는 1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하고 50만 원 넘어갈 때는 과세하는 거죠? 포인트가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넘어가면 과세하겠다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나요?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을 어떻게 한다?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과정까지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취득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세율 파트입니다. 세율 파트예요, 세율 파트.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어떠한 구조로 돼 있나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누가 만드나요? 차등, 비례세율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몇 프로를 곱하라 만들죠? 이렇게 만든 것을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뭘로 나눈다? 특례세율. 이렇게 벌써 복잡하잖아요. 지금부터 뭘로 간다? 표준세율. 그래서 640 있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나와 있죠?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다. 몇 프로?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만.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 박스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표준세율이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밑줄을 곱고 유상. 두 번째 상속의 밑줄을 곱어요. 상속의 상속.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속의 무상은 뭐다? 증여. 그리고 네 번째는 원시. 다섯 번째는 마지막이죠? 공유. 합유. 총유물은 같이 갑니다. 분할 등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뭐다? 유상. 두 번째는 뭐다? 상속. 세 번째는 뭐다? 증여. 무상. 네 번째는 원시. 다섯 번째는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풀 때는 농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봐요.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딱 정리가 돼요. 다섯 가지 중에 어떤 예를 물어보는지. 그럼 우리는 표준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년부터는. 그럼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옛날의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 2%를 뭐라 그래요? 2%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항상 2010년까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2%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2% 자 그럼 유상 나와 있네요. 1주택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는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자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켜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그리고 9억 초과에 들어갈 때는 몇 프로다? 3% 주택거래 몇 주택자? 1주택자. 그러나 다주택자는 중과합니다. 주택도 하나. 하나. 거래가액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화한다.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에 대입을 시키면 1에서 3%까지 세분화된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농지. 자 농지는 몇 프로야? 3%예요. 외에는 몇 프로? 4% 이렇게 주택은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세 가지로 세율이 구분되는 거. 농지는 3% 농지 이외에는 4%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농지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이러한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비례세율. 거래가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을 뺀 나머지는 항상 2%보다 많아요. 취득과 등기를 합치니까. 그러나 주택은 2%보다 적은 것도 있다. 왜? 법 개정이 수없이 됐어요. 옛날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럼 옛날에 농지를 취득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취득세 2% 등록세 1% 그나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3% 옛날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2% 등록세 2% 그나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4% 유상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상속이죠? 상속에 상속 농지를 취득하면 2.3 유상이 비싸요. 왜는 몇 프로? 2.8 이렇게 해서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유상과 상속에만 농지를 쓰네요. 그 다음 상속이의 무상은 뭐다? 증여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개인이 받으면 왜? 나야 나 몇 프로? 3.5 그래서 이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에서만 씁니다. 학교, 종교, 각종 복지단체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받으면 3.5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세부담율, 세율. 그 다음 원시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최초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세율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2.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등은 같이 가는 거예요. 2.3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항상 문제 풀 때는 뭐다?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주택 빼고는 전부 2%보다 많아지네요. 왜 2%보다 많아? 합쳐졌으니까 옛날에 등록세를. 단, 주택은 2%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법 개정이 수없이 됐다고요. 어떤 애는 뭐다? 주택가액을 낮춰주고 어떤 애는 뭐다? 주택가액을 높이고 과거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용어 설명.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의 범인에 의해 법조문이다. 출발이 뭐다? 공부사항. 엔드.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지는 법이죠. 그래서 실제, 농사제해야 돼요. 실제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건축. 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것은 면적이 증가하면 두 글자로 뭐다? 중축. 원래 중축은 간주취득이에요. 그러나 세율을 곱할 때는 늘어난 만큼 뭘로 본다? 원시로 봐서 원시취득으로 봐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제축은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어디에서? 증가한 부분에서 제외한다.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그럼 세율은 어떻게 곱한다? 소요된 비용의 2.8%. 원시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부분.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세율은 똑같다. 둘 다 몇 프로? 2.8%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어떤 공유자나 그럼 자기 것만 내면은 거야. 각자. 취득 지분가액을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지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 지분만큼 내는 거다. 그런데 이 공유는 지분만큼 각각 내죠.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는 항상 무슨 납세무가 있다?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첫 번째 표준 세율. 그래서 뒤에 중과 세율, 특례 세율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기본이에요. 이게 돼야 뒤에가 된다. 표준 세율이 흔들리면 뒤에도 계속 흔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표준 세율은 완벽하게 정리한 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스로 넘어가자고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